3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리한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2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3번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투안 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투안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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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